황사란 예인균, 가치판매 1인자가 되고 싶은 임한석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기농, 기촌 하시는 분들, 또 내지 기농, 기촌 하시는 분들을 교육하는 단체 관계자들 그런 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카메라 앞에 썼습니다 요즘 도시에서 살면서 기농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기농을 하면 지방자치단체마다 기농자금이 있습니다 보통 작게는 1억, 어떤 데는 2억 이렇게 거의 억대의 기농자금을 굉장한 저리로 빌려주고 그럽니다 그래서 도시에서 살기가 빡빡하죠? 아파트 가격 엄청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전세 못 구합니다 그리고 맞벌이 해서 돈 벌어서 월세 주고 생활하고 돈 남는 거 없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가족이 맨날 다 일을 해야 되고 뿔뿔이 흩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나이가 어느 정도 드신 분들이 기농을 많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면 요즘은 농촌에 가더라도 이렇게 집이라든지 여러 가지 편의시설 같은 게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도시에 사는 것보다 의료보험비도 제가 알기로 도시보다 더 작습니다 한 반 정도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보험비도 작고 여러 가지 혜택도 많고 그리고 앞에 나가면 땅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삼겹살 사가지고 밭에 있는 배추 뜯어가지고 이렇게 구워먹고 하면 멋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글로 가는데 가기 전에 왠지 불안하죠 내가 농사를 하고는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교육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기구 이렇게 사용하는 것도 배우고 그리고 농사를 갖다가 어떻게 하는 것도 좀 배우고 또 실습도 하고 뭐 어쩌고 이렇게 많이 하시는 걸 제가 인터넷으로 저도 이 단체 교육 같은 것도 직접 제가 참여하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만 어떤 걸 교육하는가 이렇게 한 번 제가 프로그램들을 훑어봤습니다 근데 그걸 이렇게 쭉 보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거기 농사 가가지고 농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거 조금 배운다고 농사가 제대로 될까 거기서 평생을 농사를 하신 분들도 농사를 아무리 잘 지워놔도 뭐 풍년이 들어가지고 올해 좀 돈이 되겠다 어쩌다 이렇게 하더라도 뭐 중국에서 농산물 좀 수입하고 뭐 어디에서 뭐 좀 수입하고 이래버리고 나면 그 값이 어떻게 됩니까 폭락해버립니다 그래서 농사를 배우는 거 특히 토시에 있는 분들이 그거가 배워가지고 농사일이라는 게 정말 고되고 고됩니다 저는 뭐 제가 농사를 안 해봤지만 농사 하신 분들 말을 제가 기담아 들어봤습니다 그 분들 말을 들어보니까 새벽부터 늦게까지 정말 힘들다고 그럽니다 5년에 땡비슷해 굉장히 힘들다고 그럽니다 특히 유기농 농사를 할 때는 더 힘들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렇게 뼈빠지게 힘들게 농사를 해가지고 풍년을 이뤘어요 그런데 수입품들 수입 농산물도 들어와가지고 농작물값 똥값 만들어버립니다 똥값을 그래서 농사를 하다보면 인건비도 들고 그 다음에 비룹이도 뭐 이것도 좀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해놨는데 한 해 농사를 갖다가 폭락이 되어버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그리고 한 해는 어찌어찌 우리가 참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는 농협에서 대출을 해주니까 그리고 이제 땅 담보로 접혀가지고 농협에서 대출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좀 낫겠지 이랬는데 아니 그 다음에도 만약에 또 잘 안됐다 그러면 아이고 골치가 아픕니다 그래서 그 농사기술 당연히 배워야 되죠 농기구 어떻게 쓰는가 그것도 배워야 됩니다 하지만 저는 시골의 농작물들이 우리가 없어서 못 팔고 이런 거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특정 농산물들이 한 해 좀 부족할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극히 드물고 대부분은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올해 시금치가 풍년이다 그러면 가격 폭락하면서 밭 갈아 엎어버립니다 그리고 올해는 양파가 풍년이다 가격 폭락하면서 밭 갈아 엎어버립니다 그리고 생강이 풍년이다 자살하는 농민도 생깁니다 왜냐하면 풍년이면 가격이 오르고 좀 돈을 벌어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막 수입품 들어오고 어쩌고 어쩌고 해가지고 가격 폭락합니다 원가도 안 나옵니다 감 딸 사람이 없습니다 밤 마찬가지입니다 사가 가격 폭락합니다 이런 식으로 시골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빼빠지게 농사를 지어놔도 그 가격을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폭락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농사 짓는 데 집중을 해야 될까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풍년을 만드는 데 집중을 해야 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계속 시행하고 있는 거죠 6차 산업 6차 산업이 뭔가 하니 1차 산업 플러스 2차 산업 플러스 3차 산업이 6차 산업이라고 합니다 1차 1 더하기 2 더하기 3 이러면 1 더하기 2는 3이잖아요 3 더하기 또 3은 6입니다 그래 6차 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농민이 직접 자신이 농사 지은 걸 2차 산업 자기가 가공을 해가지고 3차 산업 직접 판매하는 겁니다 직접 판매하는 거 지금 정부에서 그걸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판매는 약간의 마케팅 기술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쇼핑몰을 마을 단위로 아니면 조합 단위로 공동으로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군하고 서로 협약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도시에 대형 유통 회사하고 그거 한다든지 아니면 농협회 하나로 맡아 하고 이렇게 한다든지 판매는 고도의 마케팅 기술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제 그걸 전문으로 하시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하고 여러분들이 협의를 하시면 되는데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거는 그 중간 단계 농사는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처럼 귀농귀촌 그 단체에서 배워서 가시면 되는데 제가 주장하고 싶은 그 중간 단계 가공 부분에서 특히 단순 가공보다도 단순 가공보다도 발효를 하는 이런 가공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훨씬 더 부가가치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보통 발효라고 그러면 맨날 그냥 식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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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것만 이야기를 하는데 식초만 가공이 아닙니다 발효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장아찌를 만드는 거 있죠 장아찌는 물 좋고 공기 좋고 뭐 이렇게 맑은 데에서 장아찌가 잘 됩니다 그러면 그런 최고의 창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농촌입니다 농촌에서 여러분들이 밭에서 이렇게 농사 지어가지고 재배한 걸 갖다가 마을 단위로 아니면 조합 단위로 그걸 가공을 하는 거예요 가공을 해서 단순하게 배추, 소금에 절여가지고 팔지 말고 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무를 통째로 팔지 말고 그거를 가공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장아찌로 가공을 하는 거예요 무 가지고 단무지 만들면 됩니다 닭강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중국집 가면 맨날 주는 거 있잖아요 닭강 일식집 가도 주는 거 있습니다 닭강 그래서 무를 무값 떨어졌다 무값 폭락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걸 닭강을 만들어 놓으세요 닭강을 만들어 놓으면 훨씬 더 보존도 오래갑니다 6개월, 1년 계속 보존이 됩니다 한 번 된 걸 닭강 원형으로 뭘 가지고 만드느냐 이거 가지고 만듭니다 발효 종균 가지고 그래서 물을 그냥 팔지 말고 생물을 팔지 말고 그걸 닭강을 만들어 놓고 딱 발효실에 저장을 해놓는 거예요 저장을 해놓으면 1년 내내 팔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의 식당 같은 데는 그걸 만들 그런 공간도 없고 만들 시간도 없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발효는 물 좋고 공기 좋은 데서 잘 됩니다 아무래도 그리고 발효를 하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온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온도가 뭡니까? 전기죠 시골에 가면 전기료도 쌉니다 농사용 전기료 굉장히 쌉니다 그런데 도시의 전기 엄청 비쌉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여러분들이 그걸 가공을 할 때 발효 쪽으로 그래서 농산물을 그 자리에서 바로 가고 가지고 깨끗하게 딱 세척을 하고 마을 단위로 해가지고 그 시설비나 크게 돈 드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합 같으면 조합원들이 돈 조금 내서 저장고 하나 만들면 돼요 그리고 이거 하는 거는 공동자금 하면 됩니다 어차피 발효는 서로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장아찌 종류 같은 것도 그렇게 해서 도시의 식당들하고 자매 결혼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그 식당에서는 장아찌를 1년 내내 저렴한 가격으로 정말로 깨끗하게 정말 위생적으로 맛있게 이렇게 만들어서 공급해 줄게 이러면 저 사람들이 싫어할 리가 없죠 왜 도시에서 만드는 것보다 농채에서 만드는 게 훨씬 더 원가가 더 싸고 더 좋고 더 그거 하기 때문에 싫어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추정하고 있고 그리고 또 두 번째 시골에서 하고 싶은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해마다 폭락하는 농산물이 있습니다 올해는 어떤 게 가격이 똥값 되어버리고 몇 년 전에는 생강 완전히 똥값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앞에 생강 한 근에 만 천 원 만 이천 원 샀는데 그 다음에 생강 천 원에 샀습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로 가격 똥값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농산물이 한 해는 억수로 비쌌는데 한 해는 똥값 됩니다 또 어떤 농산물도 마찬가지로 매년 해마다 가격이 폭락하는 그런 농산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농민들 가슴 찢어집니다 가슴 찢어집니다 1년 내내 농사해가지고 그거 가슴 찢어집니다 그러면 그거를 정부에서 보상을 해 줄 수도 없습니다 뭐 이거 보상해 주고 저 보상해 주고 그럼 뭐 살림을 나라 살림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근데 자 가격이 폭락할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천 원에 폭락했다 해가지고 천 원에 살 수는 없는 거죠 다만 한 1200원 1300원이라도 왜 원가라도 대도록 그리고 인건비라도 대도록 농약값이라도 좀 대도록 그걸 해주고 그걸 대량 구매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황세란 유행균을 이용을 해서 그걸 발효를 합니다 발효를 하고 그리고 그 많은 걸 어떻게 저장하느냐 건조를 시켜버립니다 발효해서 건조시켜가지고 발효양용을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1톤을 발효를 해가지고 건조시키면 뭐 한 50킬로도 안 나옵니다 50킬로도 이 수분 빼고 나면 남는 거 별로 없죠 그러면 한 100톤을 여러분들이 발효를 해가지고 건조시키고 나오면 뭐 얼마 안 나옵니다 그러면 완벽하게 발효를 해서 그걸 잘 건조를 시켜서 분말을 만들어 놓으면 뭐 요만한 통에 더 쏙쏙 들어갑니다 그럼 이걸 어디 쓰느냐 앞으로 분명히 프리미엄 시장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싼 거 뭐 저렴한 거 뭐 이런 것만 먹는 게 아니고 조금 고급지고 영양가 있고 그리고 사람 몸에 정말로 좋은 거 이런 프리미엄 음식을 분명히 사람들은 찾고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어떤 그 저 불순물도 쓰지 않고 이제 하나의 그 저 이제 농산물을 어 발효를 해서 어 그걸 건조시켜가지고 발효양림을 어 만들었다 이거는 프리미엄 제품입니다 그리고 요렇게 딱 이제 건조시켜 놓으면 장기간 봉환이 되죠 뭐 1년이고 2년이고 봉환이 됩니다 이거 시간이 지날수록 발효는 더 이렇게 숙성이 돼가지고 맛이 더 깊어지고 더 부드러워집니다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이제 양념 뭐 만들어내가지고 뭐 이제 양파 뭐 건조해 단순하게 하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어 양파만 하지 말고 어 저 농촌에서 이제 멸치 좀 많이 났다 그러면 어 멸치를 발효해가지고 또 건조시키고 분말을 만들고 멸치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양파 발효 그것도 좀 하고 뭐 당근도 좀 하고 이 폭락 행거 몇 개 이렇게 딱 해가지고 맛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 아니면 새우 그 발효 양념 있죠 저희들 새우 발효 양념 만들어 봤는데 진짜 맛있습니다 근새우 있다입니까 이거 해가지고 어 저는 라면을 가끔 먹습니다 라면 먹을 때 라면 먹으면 뭔가 좀 느끼해요 약간 뭐 2% 부족한 그 스프 맛이 2%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새우 발효 양념을 톡톡 이렇게 두 번 딱 치버립니다 딱 치고 이 라면 맛이 완전히 그냥 뭐 뭐 이거 2,500원짜리 라면이 아니고 갑자기 5,000원짜리 라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도 이제 먹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런 이제 농산물 좀 폭랑하는 농산물들을 좀 제대로 가격을 농민들한테 이제 조금 쳐주고 그래야 또 내년에 힘을 내가지고 또 농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발효 양념을 만들게 되면 1년 내내 팔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그런 걸 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큰 유통회사에 있죠 뭐 신세계백화점 뭐 현대백화점 있는데 어 여러분들이 농민들이 찾아갑니다 우리 이제 농민들이 이렇게 이렇게 가기 폭락했는데 이렇게 이렇게 발효 양념을 우리가 만들고 있다 이렇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대형 유통에서 어 농촌 살리기 어 아니면 농촌 도와주기 어 이런 참의기는 맺어가지고 어 이거 좀 유통할 수 있도록 한쪽 코너 좀 해주라 이러면 어 요즘 저기 대기업들 착해졌습니다 엄청 착합니다 어 다 같이 살라 그럽니다 그리고 대기업에서 그런 걸 또 했다 또 농민들한테 도움을 줬다 이러면 정부도 가만히 안 있죠 그리고 대기업도 도와줍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서로 상생하는 이제 이런 농촌 어 그리고 농촌하고 도시하고 안다릅니다 다 전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그 가족이 농촌에 삽니다 농촌에 사는 사람들의 가족이 또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어 다 같이 우리는 하나죠 어 저희들은 이제 그 모든 중심에 바로 어 이 황사란 유인균이 있습니다 어 저희들을 불러주십시오 기농기촌 어 교육하는 그런 단체에서 우리를 불러주십시오 그러면 황사란 박사께서 직접 가가지고 공짜로 강의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 기농기촌한 어 그런 단체들이 있으면 또 이런 거 어 나 정말 이런 거 가지고 장아치도 만들고 싶다 발효도 뭐 하고 싶다 뭐 이제 발효양륜 만들고 싶다 우리를 불러주십시오 저한테 전화를 하십시오 이쪽에 있습니까 이쪽에 있습니까 전화번호가 하면 가서 공짜로 기술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물론 요 재료는 여러분들이 사야 됩니다 아 저희들이 이거 팔아먹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기술은 어 저희들이 공짜로 다 가르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어 뭐 안된다 안된다 힘들다 힘들다 못살겠다 못살겠다 이러면 더 못삽니다 어 그래서 어 이 농사는 어차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국민들이 또 먹고 살 거 아닙니까 또 여러분들 먹고 살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가공은 우리가 단순 가공 뭐 통조림 가공 뭐 가공 뭐 이런 이제 그 가공보다도 조금 프리미엄으로 약간 온란 그런 가공을 우리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유통할 때도 여러분들이 이제 너무 뭐 비싸게 있는 것보다는 대기업이는데 정말 인간적으로 좀 도와줘라 이렇게 한번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들 외면 안 합니다 그리고 기업이 제일 지금 치고 있는 게 사회 환원 내지 사회 봉사 지역사회 기업 이게 요즘 대기업의 구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기농기촌 관련 그런 단체 또 내지 시골에서 이제 기농하신 분들 모임 있는 분들한테 새벽에 나와가지고 지금 목 터지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빈말 아닙니다 빈말 아니니까 여러분들은 저를 불러주십시오 제한테 전화를 내주십시오 그러면 달려가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